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최전방 부대와 어린이 병원을 찾아 장병과 어린이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려됐던 추석 응급실 대란은 없었고 응급실 환자 수는 20에서 30%가량 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 등 6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체코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수출 마무리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경제 세일즈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쐈고 쓰레기 풍선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개인 수입 물품까지 압류했습니다. 먼저 정오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폭염특표가 발령된 아주 푹푹 찐 이색적인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거의 쉬지 않았는데요. 연휴 이틀째인 일요일 15일에는 서울의 경찰서와 소방서를 잇따라 방문했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최전방의 군부대, 18일에는 어린이병원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박명록, 전승의 승리부대라는 박명록을 남겼고요. 초급 간부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듣고 사령부로 이동하면서 병사들을 만났는데 저 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RM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입니다. RM. 이렇게 해서 오백여 명의 장병들과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통상적인 명절맞이 부대 방문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의무대대 응급진료체계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15사단이 강원도 화천에 사형부를 두고 있는 부대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15사단을 방문을 해서 제일 먼저 의무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의무대대가 의미가 좀 있는 것이 지난해 말에 윤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을 했을 때에 군 가족하고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서 춘천까지 나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15사단 의무대대를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군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난 5월에 진료기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한의사들이 한 6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 주민이 한 500여 분 정도 이미 진료를 받고 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대대를 방문을 해서 당직을 서고 있는 의사들을 먼저 좀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초국 간부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초국 간부들을 격려를 하면서 장병들에게 천 개 세트의 송편 세트를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장으로부터 군 전투 태세를 보고를 받으면서 승리 부대죠. 승리 부대의 연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격려를 했는데 지난 6.25 전쟁 때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을 괴멸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북한군 7사단을 괴멸을 시켜서 이승만 당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 칭호를 하사를 받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 부대였다. 그게 승리 부대죠.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 있고 전투력이 높은 부대라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말로 상당히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이 15사단 의무대대에는 승리 의원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고 하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지금 나왔지만 착실히 또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고요. 이미 신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승리 의원은 군 장병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이거든요. 화천이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은 승리 의원을 방문해서 군 병원이 발전해야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 군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승리 부대의 군악대에 지금 BTS의 RM이 지금 상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단체 기념 사진에도 등장을 하고 특히 이 RM 상병이요. 이번 12일에 국가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이 브리핑 끝에서도 승리부대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BTS RM 리더 김남준 상병도 함께했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특별히 만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 장면은 혹시 BTS RM을 BTS를 대통령 무슨 전방부대에 가는데 앞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따로 만나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방부대 방문 그 다음 날인 18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 환자들을 위문하고 살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 송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이 개별 어린이병원을 간 것은 처음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세 번째로 간 건데 의료진들과 일일이 저렇게 악수 나누면서 격려하고요. 어린이 환자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렇게 직접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세 번째로 어린이병원을 찾았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하고 올해 3월에 어린이병원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방문한 당시 병원들은 종합병원 내에 있는 어린이병원이었고요. 이번에 방문한 병원이 지역 어린이병원이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되겠는데 그래서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을 좀 의료진을 격려를 하기도 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살짜리 어린아이 입원 환자를 직접 만나서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렇습니다. 치료 때문에. 어렵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입원한지 얼마나 됐는지 송패는 먹었는지 이런 걸 좀 또 챙겨보기도 했고 빨리 나아서 퇴원을 해서 뛰어다니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어린이병원이 서울 성북구 우리 아이들 병원이었고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등을 갖고 또 여기서 어린이 환자들에게 직접 저렇게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것도 이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때 의료대란을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특히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찾아갈 병원도 없고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서 당직을 서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응급실 의료대란 뭐 말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의 환자 수는 오히려 작년의 추석 연휴 올해 설 연휴보다 20에서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다행스럽게 넘어간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또 환자들의 무엇보다 이 자발적인 대처가 어우러진 결과로 봐야겠죠. 사실 명절 전에는 이 응급실에 더 큰 대란이 올까 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심지어는 추석 전에 덕담으로 아프지 말자라고 서로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증 환자들의 어떤 응급실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또 사실은 개인 병의원들이 다른 명절에 비해서 많이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그리로 소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연휴 첫날에 문을 연 병원이 병의원이 2만 9천 곳이 훨씬 넘었고요. 15일에도 3천 곳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2,222 3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병의원 오픈한 숫자에 비해서 거의 827곳이 더 많이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경증 환자들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추석 연휴 기간 예년에 비해서 95%가 늘어난 거고요. 올 설 연휴에 비하면 거의 167%가 늘어난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개인 병의원 의료진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순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천만다행 또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인데요. 아슬아슬한 순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무려 25주나 된 임신부가 75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아주 큰 곤란을 겪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임산부인데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 안 된 25주된 임산부였는데 양수가 터진 것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구급차를 탄 채로 계속 의료진이 임산부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는데 서울, 인천, 경기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75곳의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송을 할 수가 없었고 천신망고 그때 6시간 만에 청주에 있는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다시 청주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청주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임산부들이 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조기원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25주가 안 된 임산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험 분만이라 전국적으로 이런 위험한 산부와 신생아를 같이 돌볼 수 있는 진료센터가 20곳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위험 분만이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출산하라고 신생아나 산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바빛 뛴 윤 대통령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체코 방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출국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공항의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 행안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모습이 보였고요. 트랩을 올라가서 인사하고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곧 체코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에 들어갈 텐데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 2박 4일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처럼 매우 빡빡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틀 집중적으로 순방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한 체코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공식 만찬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또 원전 설비 생산기업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요. 체코는 총리와의 회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권자죠. 그리고 체코 의회에서 상원, 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전 협력의 핵심이 되는 한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것이겠죠. 네,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또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곧바로 또 공식 기자회견 그리고 만찬 그야말로 분단위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원전 동맹과 원전 전주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체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난 7월에 선정이 됐고 내년 3월에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기를 원전을 수주를 확정짓게 되면 우리가 24조 원이 수주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전을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해결료 재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전주기에 걸쳐서 원전 건설 금액 24조 원 못지않은 그런 금액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런 전주기를 우리가 책임지고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원전 동맹을 맺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번에 산업계하고 연구계 학계 전부 이번 방문에 동행을 해서 원전 전주기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설계부터 운영 폐기물 관리까지. 그렇죠. 그야말로 인간으로 치면 태어나서 환갑이 넘어서까지를 책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폴란드 이런 곳과 이미 상당한 수준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이런 협력을 지금 맺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원전 규모가 6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내릴 마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원전을 상당히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난 6월에 영국의 원전 산업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형 원전이죠. APR 1400 노형을 채택하고 있는 세월 3, 4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가압경수로형 원전.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하고 한수원하고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국이랄지 폴란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원전에 상당히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 가격 경쟁력이 러시아와 중국 정도인데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를 하다 보면 체코 원전에 이어서 또 다른 원전 수출의 쾌고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는 체코로 들어가지만 그 끝은 유럽의 어느 곳으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에 갔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도 많다는 얘기고 중소기업들도 한 60명가량 CEO들이 갔다고요? 네, 4대 그룹 총수에다가 중소기업 총수들까지 해서 경제사절단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 그거는 이번에 체코 원전의 원전 동맹을 활용점정으로 하기 위해서 체코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링키지라고 그러죠? 다른 지금 21세기에 주목받는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선 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의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60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원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국하고 프랑스가 오히려 딴지를 거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전에 관심이 없던 영국 같은 나라도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체코하고 잘 이런 어떤 쇼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영국이라든지 폴란드, 네덜란드 심지어는 핀란드, 슬로베니아까지 원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전략적 구상 속에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라든지 SK 또 4대 그룹 총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뿐만이 아니라 또 포스코그룹 회장이라든지 두산그룹 회장 또 두산애너빌리티 회장과 대중소기업 해서 대규모 지금 거의 60명에 이르는 기업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에서는 형제가 회장, 부회장이 물론 비즈니스는 다릅니다만 다 같이 지금 체코에 가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체코 원전, 체코 경제를 열공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미국 대선이 이제 5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치열한 지금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 건물이라서 여기서 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 8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교체했습니다. 아직은 뭐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 11일에 내정을 했는데요. 자비어 브론순 장군이라고 지금 미 육군 1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군입니다. 삼성 장군인데 보통 한미연합사령관은 사성 장군이 오는 자리거든요. 원래 사성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장군을 사성으로 진급을 시키면서 내정을 한 것이죠. 미 육군 1군단 같은 경우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착전본부를 맡고 있는 지역인데요. 하와이랄지 미국 워싱턴주, 인도태평양 지역이 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약 4만 명의 미군을 지휘하는 그런 군단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론순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게 될 것인데 취임을 하게 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 사령관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비오 브론순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요. 그리고 햄튼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1990년에 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나오지 않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학사장교. 대학을 나오고 장군이 된 셈이죠. 그리고 특수장적 작전부대에서 주로 근무를 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지에서도 작전에 참여를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사정관 아주 단호하고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자비오 브론순 신임 사령관 내정자저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 아주 강경한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청문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제이비오 브론순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이 지금 한미연합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얼마 전에도 왜 김정은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은 지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미군의 한반도 분쟁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즉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국의 조약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파병을 막기 위해서 ICBM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적어도 2만 8,500명은 돼야 된다. 이거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미리 교체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분명히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출산율 저하되는 것이 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첨언까지 했습니다. 네, 아주 신임 주한미 8군 사령관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김정은이 언제든 핵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치영 교수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추석 연휴에도 미사일과 쓰레기 풍선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국경세관에서 밀수를 강력히 단속하면서 김정은과 그 일가에게 가는 소위 1호 물품까지 압류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일가의 외제 사치품 사랑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전에 SR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미 한 발 쐤던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이 SRBM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자 우선 이 잠수함 발사대를 이렇게 이번에 자주 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발사 장소가 개천인데 여기는 이제 북한 공군 일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남개천이죠. 평안남도 개천인데 그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순환 비행장 활주로에서 주로 이제 중장 거리를 쏘다가 이번에 이제 개천에서 쐈다는 건 역시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북한이 멀티 도발 이자 말씀하신 뭐 이렇게 오물 풍선에다가 지금 미사일에다가 여러 가지 그 다중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그 세르게이 쇼이고 전 국방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국방장관에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일종의 뭐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쏜 것은 SLBM이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이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쏜 건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북한은 이 연휴 직전에서부터 12, 13일 그 바로 전날까지 이런 것들을 쐈고 또 최초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고 최선희와 쇼이고의 평양 회동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다 연계 작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그 세르게이 쇼이고를 만났고 그걸 또 크게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북한 관계가 지금 대단히 돈독하다. 이걸 이제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대법원 세르게이 쇼이고가 와 있는 시간에 이런 SRBM을 쏨으로써 이번에 쏜 SRBM은 무려 집경이 600mm에 달하는 거의 중국인민해방군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대국용 SRBM을 쏴가지고 무기를 좀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연계된 작업들을 북한이 벌였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고농축 우라늄 시설 HEU라고 합니다. 그 시설을 아주 자세히 속살까지 공개한 거예요. 이게 처음입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관이 이야기 증언을 한 적은 있었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정치적인 복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현재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만들 이 핵시설을 차단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정황상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당장 핵실험 하려면 기후도 봐야 되는데 여의치 못하니까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보여줬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은닉돼 있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서 지하 시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몸값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또 잠재적 테러리스트에게는 필요하면 우리 거 사면 돼. 그리고 사실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북한이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그 핵을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지금 가중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 의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포석입니다. 싸게 선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아주 다목적 포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장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7일 총회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점 논의했죠? 네. 논의를 했지만 과연 IAEA가 중점 논의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것을 의식이나 하고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IAEA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데 오히려 저는 IAEA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북한이 적어도 지금 사실은 MPT 회원국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탈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고농축했다라는 건 핵무기를 이미 만들었고 계속해서 만들 기세인데 안보에 필요한 이상으로 만들 가능성이라는 건 안보에 필요한 만큼은 만들어도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부라든지 상당히 꼼꼼히 따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라늄 초과분을 불법 무기 생산 타국에 공급할 우려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전이죠 이쪽에. 그러니까 IAEA의 이사국을 중심으로 지금 걱정하는 거는 바로 북한 핵무기의 확산이라는 점인데 국제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확산 이전에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점에서 IAEA의 이러한 대응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주제를 좀 얘기해보죠. 중국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다양한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물품 소위 1호 물품까지 압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호 물품이라면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김정은이 손에 들어가고 또 그에서 선물 정치에 쓰여지고 또 그의 호화 찬란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인데 이런 것은 과거에 밀수에 걸려도 중국이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압수했고 그 압수 과정에서 뭐 가스총까지 쏘고. 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막 치열하게 싸움이 막 붙었다는 얘기인데. 부상자도 나왔겠어요? 네. 부상자도 나오고 뭐 정말 공개 안 돼서 그렇지 사상자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최근 북중 관계의 그 말하자면 악화 일로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왜 중국이 저렇게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 당국이 지금 초신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외교 편파적인 외교 또 북한 당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국경 지역의 밀수품을 단속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안 소장 말씀하신 1호 물품이라도 좀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외를 둘 수 없다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공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밀수 업자는 물론 대북 물자 공급체까지 구속했고 압수한 중고 기관차를 법원 경매에 넘기기도 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경매에 넘겼다는 건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 팔아먹겠다는 거잖아요. 팔아먹어서 완전히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 밀수품에 보면 쾌석종이 들어있다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북한 주민이 누가 쾌석종을 탈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정은 일가겠죠.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인데 그걸 뺏으니까 또 북한에서 이제 접근을 했겠죠. 그것만은 이런 물품이니까 좀 돌려달라 그런데 중국은 절대적으로 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지금 뭐 중국 당국이 지난 저 구구절 경축 행사에 중국 대사가 참가하질 않고 이런 것을 이제 북중 관계의 지금 심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국경 밀수에서도 지금 뭐 중국이 아주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차를 내놓으면 저건 누가 사갈까요? 그냥 제 관심입니다. 네. 아마 뭐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중국에는 여러 가지 신흥 부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제 거다 구입해서 이게 김정은이 사가던 걸 우리가 뺏었다. 이따면 또 돈벌이가 또 되겠죠. 이게 김정은 거다라고 하는 것도 과시용이 되겠다. 그렇죠. 네. 중국에 부자 많죠. 네. 자 밀수뿐 아니고 중국과 북한의 공식 교역량도 석 달 내리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단둥과 시노즈를 중심으로 해서 교역을 해왔는데 중국 당국이 저렇게 철저하게 압수를 하다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 때문에 중국이 거의 구명복을 내주는 내지는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거의 동맹에 가까운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로 러시아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불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대외 정책 미숙으로도 볼 수 있는 게요. 과거에 김일성 때 중국과 구소련 관계가 굉장히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중소 문쟁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김일성은 소위 주체 외교를 강조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른바 근거리 외교. 근거리 외교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으니까 중국의 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운동선수도 본국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예 공공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세 달 동안의 공식적인 교역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네 방금 보신 것은 그 유명한 러시아 카스피해에서 잡힌다는 철갑상어입니다. 그 알젓이 그 유명한. 캡이요. 캡이요죠. 네 빵에다 발라먹는답니다. 천불짜리도 많이 김정은이 좋아한다던데. 사정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 북한의 전형적 전통적 밀수루트도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뭐 북중 주로 밀수루트는 압록강 그 단동이나 신의주 이쪽이었습니다. 그쪽 이제 강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지금 이제 또 장바위 해산 쪽도 많이 밀수가 됐습니다만. 이런 데가 이제 너무 중국 당국이 세관이자 아주 감시를 강화하고 막 이루 물품까지도 회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러시아 쪽과 가까운 러시아 쪽과 이렇게 루트를 개설함으로써 밀수품들을 좀 용이하게 들으려는 이렇게 움직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이 다 옛날에 해삼위라고 불리는 블라디포스토. 그렇죠. 그전에 얘기하면 김종서 장군 그 육진 그쪽이에요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난 푸틴이 왔을 때 저기에 새로 교량을 놓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쪽의 무용루트를 개설하겠다는 건데. 물론 중국이 지금 뭐 단속을 언제 완화해 줄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암흘한 얘기고. 러시아 쪽으로 그렇게 루트를 개설해서 또 사치품을 들여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유럽에서 밀수로 들어오려던 김정은의 이런 물품에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 안 됐지만 이런저런 과거의 물품들이 추정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의 사치품에다가 또 선물용품에다가 그 다음엔 뭐 이제 양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구체적으로 뭐 그 그 다음엔 이제 또 말 같은 거. 러시아 쪽에서 말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들여다가 뭐 김정은이 행사에도 쓰고 또 자신 가족들이 백두산에 가서 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가장 또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그 에멘탈 치즈라고. 스위스제죠. 예 김정은이 이제 중학교 때 그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먹은 문화입니다. 그거를 뭐 몇 조각씩 보통 사람은 한 조각도 잘 안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학습된 대로 원래 커서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먹던 게 먹고 싶으니까 그걸 이제 많이 들여오고 그 외에 아마 술 같은 것도 지금 뭐 블랙 라벨 그 쪼니 워커 형국산. 헤네시. 헤네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드 라벨보다 블랙 라벨이 훨씬 비싸고. 골드 라벨도 있다고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였는데 지금 중국 루트가 막히니까 평양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처할 것입니다. 네. 김정은 뿐 아니라 김정은 일가 특히 김주회를 위한 사치품 비용 또 통치 선물을 위한 비용의 리스트 이 목록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김주회가 입고 나오는 옷 무슨 디올 이런 게 뭐 2,400만 원인가 2만 불이 훨씬 넘는 옷을 막 입고 나와서 북한 인민들은 잘 모르죠. 저게 디올이 뭔지 뭐.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언론이 자꾸 그 스포드라이트를 이렇게 비치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 들여오는 그 말하자면 이 상품 중에 그 선물용으로 줄 사람이 한 6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선물 대상자가. 예 북한이 이제 보통 뭐 군에서 사단장 이상 또 사회에서는 시군당 책임 비서 이상 뭐 평양 인구가 한 2백8십만 명 되는데 요기만 해도 아마 거의 몇만 명의 특권층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걸 들여와야 통치력이 먹히는데 그게 못 들어오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정권이 통치 위기가 상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6만 명에게 선물을 뿌려야 통치가 유지된다. 대단하고요. 김주의 아까 차림이 우리 돈 2,600만 원이 한 세트라고 하는데 참 이런 거 북한 주민들이 알면 무슨 생각을 가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김정은이 이런 외제 사치품들을 통한 선물 통치로 충성파 특권층, 이 기득권층을 다독이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럼요. 저거는 김일성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김일성 통치 그게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모르겠는데 남부 교류가 있어서 그 당시에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운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의 옷을 보면 프랑스의 유명한 레오나르드라고 그 원피스, 그 드레스를 입고 와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통치, 그러니까 몇만 명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뇌수를 중심으로 뇌수 옆에 붙어있는 측근들만 관리하면 북한 체제는 유지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양에 살고 있는 그래서 특권층이 핵심 특권층이 네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김정은 일가 100명 이 사람들 외에 또 이제 그 항일빨지산 그리고 고위층 가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치품을 많이 동원하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선물 통치가 안 된다 하면 그 측근들이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사실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는 일부러 자기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또는 탈북을 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들이 지금 사치품을 그 사치품에 쓰는 비용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의 96%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 인민이 알고나 있는지 그런데 사실 지금은 장마당 세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북한 상황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엄청납니다. 역시 특권층 기득권 최상위 0.1%를 위한 선물 통치 대단하군요. 한편 김정은의 최측근 실세가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정천이 떠오른다고요. 네 박정천은 뭐 오리지널 군인인데 북한에서 포병을 전문한 사람이고 김정은이 이제 그 김수성 군사종합대학을 다니면서 포병학을 공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개인 뭐 가정교사까지 했다. 그래서 그게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거의 조용원 당 조직비서 당 실세를 누르고 올해 이제 그 33회 조용원을 이제 32회 조용원보다 수행 숫자가 늘어나서 최측근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용원은 당 내에서만 기반이 있지만 이 박정천 원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연자이며 당중앙위원회 군사비서이며 당군정지도부장입니다. 자 군정지도부가 아주 실세라고 하고요. 네 이 군정지도부가 그전에 이걸 군사부로 부르다 지금 군정지도부 군사와 정치를 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직비서가 군의 총정치국장을 통해서 군을 당 쪽으로 지배했다면 지금은 이 군정지도부장이 군을 무력부장 국방상입니다마는 국방상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이 세 명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이 간섭할 수 없는. 그래서 김정은이 옆에다가 이 군정부장을 대동하고 다니면 군이 여기에 복종하도록 그런 체계화되다 보니까 박정천이 권위가 저렇게 올라가서 지난번 신의주 수혜 사건 때도 조직비서가 앞에 탔지만 뒤에 군정지도부장 박정천이 별도의 버트를 타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의 어떤 새로운 통치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정오김 전 국회의원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일상이 재개됐습니다. 약 석 달 후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참 빠르죠. 이제부터 다시 돌아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